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느 기사를 더 먼저 듣고 싶으세요? 한미동맹 7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가? 아니면 한국은 지금 미국은 바로 이 페이스트 페이스로 접해야 되고 그런데 이 목 있는 쪽에 중국이 걸려 있네 하는 것. 이걸 나중에 하죠. 간단한 것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외교관계위원회 미국 정책하고 또 국제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하는 이 핑크탱크 1921년도에 만들어진 좀 독립적인 그런 재단 리처드 하우스라는 분 많이 알고 계시죠? 한국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 그분이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 외교관계위원회의 웹사이트에 스컷 스나이더 씨가 어피니언을 이렇게 실었습니다. 70년 한미동맹 지났는데 그 이후에 미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오늘과 내일 레드카펫 이틀 동안이나 쫙 깔아주잖아요. 백악관에. 이게 이제 국빈대우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에 이 같은 대우를 받을 만큼 어느 정도 스텝을 했다. 이게 이코노미스트와는 달라요. 그래서 하이텍 공급망 생산 이런 것들을 미국 쪽으로 많이 옮겼잖아요. 이게 이제 중국을 겨냥하기 위한 미국의 그런 것이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했고 그런데도 국내에서의 지지율은 낮다. 30%대 내려가서 20% 위인적도 있고요. 해서 신뢰와 억지라는 작은 제목을 붙였는데 한국 미디어가 최근에 아니 미국을 믿을만한가? 한국 여론이 그렇다는 얘기죠. 도청 사건 그 이후에 더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본인이 개인적으로 미국을 믿도록 어떠한 것을 해줘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옵니다. 폴란드 총리가 미국에 와서 인터뷰에서 경제회의에 참석하려고 미국에 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뭔가를 딱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로부터 옳을 수 있는 위협을 미국이 막아주겠다는 확신을 줘야지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은 미국을 참 믿지 못하게 됐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화려함 말고 바이든 대통령이 뭔가를 해줘야지 된다. 레드카펫만 쫙쫙 깔아주지 말고 이 얘기를 합니다. 안보에 대해서는 북한이 비핵화할 리가 없어 보이고 그렇게 비핵화를 한다고 유시민 씨를 포함을 해서 많은 그런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지만 그때부터 아무도 북한이 비핵화한다고 북한 전문가로서는 믿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뭐 확인되는 거잖아요. 북한이 비핵화할 리는 없어 보이고 그러면 핵무기를 어제 워싱턴포스트의 칼럼 리스트 맥스 부트 씨가 얘기를 한 것처럼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권리가 있고 핵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할 권리도 있고 탈퇴할 조건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핵무기를 만드느냐 미국에 의존을 하느냐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여러 가지 훈련도 하고 핵계획에 대해서도 깊이 공조를 했지만 결국은 결국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인 의지를 읽는 것. 한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어떠한 때도 미국이 방어를 해줄까? 이것도 사실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그러면 뭐합니까?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뉴욕, 시카고가 위협이 될 때 그럴 때 서울을 지키겠는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국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이 사람은 거기까지는 지적을 하지 않고 미국 대통령의 의지를 읽는 것이다. 대통령도 바뀝니다. 트럼프나 미니 트럼프로. 그러면 돈 많이 내는데 왜 있어? 주한미군도 빼지?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제 그 문제고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는 파트너인가 경쟁자인가 조금 신선한 제목이에요. 한국과 미국이. 경제에 있어서 파트너인가 경쟁자인가. 한국 재벌이 미국 반도체에 투자 많이 하잖아요. 자동차 공장도 짓고 배터리 공장도 짓고 전기 자동차에.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 인센티브도 주고는 있지만 중국으로부터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미국의 아주 기본적인 여기에 따른 조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한 것을 보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중국이 뭔가를 구하지 못할 때 한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팔지 말아라 하고 미국이 압박 내지는 뭔가를 압박 내지는 요청을 했다는 거고 그건 이제 한국이 안 들어주면 그만인 거고.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든지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과연 한국 회사가 그러면서 미국의 공장도 짓고 하긴 하는데 이것도 다 일단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세금도 감면해주고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그리고 미리 팔로도 개척을 하고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지금 당장은 인플레이션 사감법이나 칩센 과학법 때문에 2022년도에 통과한 두 가지 때문에 한국이 완전히 미국의 그 같은 회사들처럼 혜택을 받지는 못하잖아요.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지어도. 그리고 어떤 한국 회사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데는 중국에 계속 투자하지 말라고 약간의 숨통은 트여줬지만 그런다는 거.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투자가에게 미국에 계속 투자를 하고 지금 하던 길을 갈 경우 장기적으로는 보상이 크다 하는 확신을 줘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해라 중국에 계속 해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처럼 중국에 계속 투자도 하고 뭐 해 하고 뭐 해 중국도 도와줘. 이게 아니라 그걸 지금은 아프지만 끊고 나면 장기적으로 미국에 했었을 때 얼마나 한국이 가져갈 것이 많은가 하는 것을 말로서가 아니라 보여줘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파트너인가 경쟁자인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요. 민주적인 본드 이건 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워싱턴을 방문하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이것을 미국의 정치인들에게 미국 사람들에게 확인을 시킬 그만큼 한국에 뭔가를 미국이 투자를 해도 방위 이런 등등의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내일 상하원 합동의회에서의 연설 굉장히 저도 신경을 쓰고 보려고 지금 기대가 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요. 그리고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된다는 것 그런 과정에 있는데 이게 또 미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미국의 힘도 덜어주는 거잖아요. 일본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정상회담에서는 당연히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해야지 되겠죠. 그게 이제 어제 맥스 부트 씨는 아마도 핵 잠수함이라든가 핵 함대라든가 핵 전투기라든가 이런 것을 더 많이 한국에 출몰시키게 하겠다. 북한을 의식해서 그 정도는 뭐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밖에 뭐 클린에너지 뭐 수소에너지 핵에너지 협력 등등등등 이런 일들이 있다. 이런 얘기요. 그리고 과거에는 혈맹이라고 했는데 한국과 미국이 이제 북한의 위협은 여전하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에서 이제 아무튼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거고요. 이코노미스트의 이코노미스트는 윤석열 대통령 처음에 취임할 때부터 그다지 호감적이지 않았습니다. 기사를 쓸 때 보면 계속 그런데 좀 뭐라고 할까요. 비호감을 위한 비호감이 아니라 이코노미스트는 영국의 매체니까 또 영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미국도 영국에서부터 많은 것을 정치 시스템 등등을 받아왔는데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아무튼 그다지 지금까지 호감으로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글도 결코 호감은 아니에요. 미국이 바로 미국을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해야지 되고 중국은 이 목까지 와 있는데 아주 대통령 집무실에서 불편한 대화의 순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을 합니다. 세계에 대해서 한국의 대통령들이 지금까지 하지 않은 한국의 대통령 분단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의 중추적인 국가가 되겠다고 야심찬 비전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유와 인권의 챔피언으로서 자유의 가치를 계속 개발을 해서 이미 개발 국가들처럼 그렇게 하겠다. 이게 이코노미스트 표현이요. 전통적으로 고래 사이에 낀 새우 국가로서는 드문 일이다. 예전에 함석헌 선생님이 늘 하셨던 얘기잖아요. 고래 사이에 낀 새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졌다는 이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 같은 표현이나 인식 자체를 그러나 이제 한국전을 고래 싸움에 러시아와 소련과 미국 싸움에 새우등이 터져버렸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글로벌 중추 역할을 하겠다 등등의 얘기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미국에는 음악처럼 들렸다. 미국이 원하는 거예요. 부담도 좀 줄이고 싶고. 그런데도 거의 1년을 지켜보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적인 입장에 큰 변화가 없더라라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요. 많은 부분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유럽 국가니까 러시아가 점점점점 서쪽으로 오는 경우 우크라이나를 치고 오는 경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큰 변화가 없네. 우크라이나 지원을 주저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것보다 덜 만족스러운 환영일 수도 있다. 이번에 백악관에서의 미팅이. 그리고 중국에 반대하는 것도 지금 다른 곳에서는 한국에서는 아니 우리가 중국과 무역을 해야지 되는데 말이야 미국하고 일본과 무역하는 것을 다 합쳐도 한국과 중국이 무역하는 그 양보다 적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제적으로 중국이 중요한 거잖아요. 한국에는. 그런데 이코노미스트는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 일본이나 네덜란드는 미국과 공조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딱 선포할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도 전쟁을 선포하고 수출하지 않을 것 안 하고 하는데 한국은 그것처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덜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만 한미동맹 70년에서 이게 이제 국방 이런 부분의 안보에 대해서는 정말 딱 그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한국전에서 14만 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인이 14만 명이고 미군도 3만 7천 명 정도를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게 양국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고 지금도 주한미군이 3만 8천 5백 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는 것 그게 그 자체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국도 미국이 전쟁을 치를 때 베트남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전 다 보냈어요. 군인도 보내고 의료진도 보내고 상업, 이런 무역관계는 지난 10년 동안에 굉장히 발전한 게 사실이고 문화도,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내가 뭐 미국 드라마도 보고 무슨 노래도 듣고 잘하고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지금 미국 사람들, 한국 팝 지금 넷플릭스가 25억 달러를 앞으로 몇 년 동안 한국에 투자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25억 달러면요. 그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이 박스, 돈 그렇게 많은 박스에 요구를 했었던 손해배상금 16억 달러보다도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그 사이에 딱 그 도청 이런 게 터지니까 심지어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2차장은 악의 없는 일이었다. 뭐 이런 설명으로 했잖아요. 그만큼 미국에 해줄 것은 해주는데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라든가 중국에 대해서는 더 화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점을 이코노미스트는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과 달리 글로벌 리더십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조금 꺼려하는 것 같다. 나토의 요청도 거부하고 사상무기 지원하라는 것이요. 중국과 거리 두기도 꺼려한다. 이것도 어제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번에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보다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뭐 침략당하는 국가를 지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다 국가와 국가와의 사정이 있지 않느냐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영국은 이거 우크라이나 지면 큰일 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완전하게 확실하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일본은 중국과 경쟁을 선언을 하고 국방 예산도 5년 안에 두 배로 늘려서 이런 거 좋아합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은 싫어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중국을 겨냥하고 이렇게 하면 미국의 어깨도 가벼워지고 유럽의 어깨도 가벼워지고 한국도 5년 동안 국방 예산을 7% 인상한다고 했지만 대부분이 북한을 생각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과 네덜란드는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하지 않는데 한국은 반도체 수출을 한다. 이번에 일본과 네덜란드가 하지 않으니까 한국에 정말 그랬을 수 가능성이 높죠. 뭐 여차하면은 좀 수출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걸 일본과 네덜란드는 하는데 한국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한다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무역 파트너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요. 한국은 일본이나 네덜란드와 다르죠. 2021년도에 반도체 수출한 게 40% 정도가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의 공장도 짓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가 눈을 보고 미국과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기 못 가지 중국이 와서 말이야 뭘 이렇게 하고 있고 하는 그리고 또 중국이 북한의 식량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 점도 한국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나중에 어떤 형태로 통일을 하던 분단된 국가로 살던 아니면 한국이 다 먹여 살려야지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도 한국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중국이 한국을 막 싸듯 이때 얼마나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실제적으로 피해를 줬습니까. 이런 문제. 그리고 현재 이코노미스트는 그렇게 보네요. 이코노미스트의 여론조사가 굉장히 좀 맞는 편이라는 평가거든요. 현재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미국은 89%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좋아한다고 하고 중국은 19%가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한국은 도청 사건 이후에 미국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걱정하고 만약에 트럼프가 또 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한국에서 좋아했었던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때 아주 짧은 기간만 보고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것이고요. 그 점을 걱정한다는 것을 이코노미스트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의 핵 프로그램은 미국에만 의존하기는 좀 그렇다. 이런 것을 이제는 다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미국이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요청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노력이라도 한다는 것은 보여줄 수는 있고 특히 이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이 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1년 전에 딱 취임할 때 세계적인 중추 국가가 된다라는 선언 저도 그 선언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한국이 분단국가라는 이유 때문에 좀 우물한 개구리 같은 면이 있잖아요. 세계 뉴스는 항상 국제 뉴스가 돼버리고 그랬는데 그만큼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전에는 전혀 그런 방향 감각조차 설정하지 않았는데 그 방향 쪽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속도는 좀 이코노미스트가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늦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강대국들에 둘려 쌓여 있는 나라는 안보와 경제를 땅도 작고 자원도 작고 인구도 작고 점점 더 줄어들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정말 저 정도로 세계에서 우뚝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기는 너무너무 힘든 것이고 지키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강대국마다 지금 다 다른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뭘 좀 더 해. 미국도 마찬가지죠.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나갈 때 기간 산업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딱 서방세계를 한 군데로 묶은 것도 본인의 어떤 그 치적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이 점에 대해서도 내일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듣기 힘든 좀 불편한 얘기도 요구 요청도 할 것이고 이래서 약소국가가 한국은 지금은 이미 강대국이지만 기반 자체는 국토의 크기, 인구의 숫자, 자원 그리고 지정학적인 위치 모든 것이 약한데 정말 힘든 거죠. 힘든 상황에서 저 정도의 국가라는 것은 국민이 대단한 것이다 라고 확인을 할 수밖에 없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